김상옥 이동고 방향 돌려놓고 있는 이종민 김상옥 함께 다투고 있습니다 사사키, 나카지마 빠져나오는 레드이글스 송영철의 역전골 승부를 뒤지는 HL 안양 송영철의 골이 또 한 번 안양 팬들을 열광시킵니다 오늘 경기도 송영철이 해결사로 등장하네요 자 여기서 굴절된 것 정확하게 2선에서 슈팅 좋은 우리 2선을 노리라고 했는데 송영철 선수가 놓치지 않고 굴절된 것을 정확하게 때려넣으면서 브로커사이드 탑코너로 경기를 뒤집어놓습니다 일어나라 안양 내가 송영철이다 오늘 또 한 번 멋진 셀러브레이션 보여주고 있는 송영철 선수 역전골을 터트렸습니다